근데요. 남진씨가 고향 안 내려가고 여기 남으면 그 여자는 어떡해요? 그 여자? 누구요? 남진씨가 좋아하는 여자요. 진아씨 됐나? 그 여자가 기다릴 거 아니에요. 진아? 진아, 진아 지금 서울에 있어요. 아니, 서울에 있대요. 있대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진아씨랑 연락 안 해요? 진아, 지금 잠수 중이에요. 잠수요? 네. 전화기도 꺼놓고 잠도 켜버렸어요. 메일도 보내봤는데 확인을 안 해요? 왜요? 몰라요? 참 이상하죠? 상현아 아저씨도 봤다고 그러고 시우 그 친구도 봤다고 하는데 내 앞에만은 안 나타나요. 시우씨가 진아씨를 봤대요? 그럼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되죠. 가르쳐주지 말랬대요. 내가요. 양남진이가 지긋지긋한 스토커라서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. 스토커? 말도 안 돼. 남진씨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나도 알겠구만.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.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.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나한테 연락도 없이 숨어 지내야만 되는 거지. 가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아요. 아유, 진아씨 참 너무하네.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그렇지. 멀쩡한 사람을 스토커로 만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? 아유, 참 진짜. 남진씨. 남진씨. 여기 잠이 안 되는데. 남진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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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보세요.